최군 장미희, 본부속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콤보 40G 결승, 장안중학교 노규영 김현수, 장안재고 윤규 김은수 선생님, 본부속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올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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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명철 선배님, 김명철 선생님,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죄송합니다. 허순영 양보 선생님, 김명철 영영진 선생님, 본부속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최군 장미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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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부속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9번 코트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9번 코트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9번 코트가 아니고 7번 코트 감사합니다. 10번 코트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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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중간udos 국가 중불지 중불지 그리고 B2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곤 30디 9번 코트 지금 몇 게임 남았습니까? 마지막 경기입니까? 9번 코트 마지막 경기 경기 결과를 끝나는 대로 빨리 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9번 코트 옆에 속해주시는 선생님들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경기 진행에 더욱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